벨라, 나 기차역에 도착했어. 어디야? 미안해, 거의 다 왔어. 기차여행을 시작해요. 맛있는 계란과 시원한 사이다예요. 우리는 제천에 놀러가요. 택시를 탔어요. 우리는 비행장을 구경하러 가요. 제천에 여행하러 왔어요? 네, 비행장을 구경하러 왔어요. 아, 혹시 방탄소년단 팬이에요? 우와, 네, 맞아요. 암이에요. 방탄소년단 때문에 구경하러 오는 팬들이 많아요. 비행장에 도착했어요. 방탄소년단처럼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나리는 꽃잎의 사이로 베어 달린 내 힘으로 Forever We are God 넘어져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다닌 내 꿈을 향해 우리는 제천에 놀러 가요. 제천에 여행하러 왔어요? 제천에 여행하러 왔어요. 방탄소년단처럼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제천에 여행하러 왔어요. 제천에 여행하러 왔어요. 여보, 안녕. 아미 얼굴 보러 왔어요. 아미 얼굴 보러 왔어요. 저는 한국에 여행하러 왔어요. 오늘은 제천 비행장에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제천에 여행하러 왔어요. 음점 Tom